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와 안정을 위해서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며,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신구센터 운영 첫날인 전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총 90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집 정보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부동산 투기, 부동산 시장 도란 행위 등으로, 경찰은 자체 첩보망을 이용해 적극적인 인지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기 위해서 경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접수된 신고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보다,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만큼 이게 투기인지 투기가 아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1-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단까지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사님과 두 지역 가볼 텐데 오늘 보시는 지역의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지역 당연히 강남인데요. 그 전에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말 과자나 이런 걸 잘 안 먹는데 우연찮게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사보려고.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 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불안한 그걸 다 보니까 1,500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10년 전 가격이 한 500원이었는데 지금 한 3배가 뛰었어요. 그렇죠. 물가가 상승률이 그만큼 300%에 달할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물가들도 그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몇백 원 또는 몇천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체감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물가 인상률으로 계산해보자면 부동산도 어찌 보면 2억이나 3억 원짜리가 1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비교해 본다면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크게 오른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리는 이 필수제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필수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런 필수제가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런 비율적인 상승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것은 또 자산 가치에 또 같이 매료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조건들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인플레이션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들 항상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바라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공시가 상승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갑자기 급작스럽게 발표가 된 부분들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들 많이들 고민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시가 상승률 분명히 나타났지만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지만 그 부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에 가격대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공시가 상승률이 진행이 되면서 그 세금 전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들 다 임차로, 전셋가라든지 월세 가격으로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부분들 정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여지없이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지역, 양재, 서초구 양재와 강남 역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만한 지역, 이사님 어디 보고 계시는지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오늘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서머선과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푸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시청자분들이 양재역 쪽 딱 가보시면 참 쾌적하다, 살기 좋다는 느낌 받으실 텐데 자,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입지적인 조건하고요. 개발 호재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시간에도 땅값은 오르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중에서 강남 3구 라인들은 특히나 2020년도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공시가 상승률로 인해서 가격대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기본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강남 서초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주변으로는 숲세권의 프리미엄과 주변에 양재천을 가지고 있는 수세권의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주요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에 제3의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신분당선까지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통의 노선 자체가 지금 현재 3호선과 그리고 아래로는 신분당선 그래서 더블역세권 지금 강남에 몇 안 되는 더블역세권 자리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에다가 GTX 노선으로 하여금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양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이런 후보분들도 많이 내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저 경부고속도로의 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개발이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모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양재동은 잘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넓게 펼쳐서 한번 보시면 아래쪽으로는 판교가 있고요. 그리고 위로는 강남, 테헤란로 라인들 그리고 우측으로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의 남부순환로라든지 또는 봉은사로 그리고 강남 라인들의 대규모 업무타운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간에 껴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무방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치적으로는 위아래 양옆으로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내려오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고 거기에다가 어찌 본다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완성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4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경부고속도로의 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남아이씨 그 아래에서부터 반포랑 잠원동 이 라인들부터 쭉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개발들이. 그렇죠. 양재는 그 끝자락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남 3구 안에서는 끝자락이긴 하지만 개발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반영을 한다면 양재동은 앞으로 개발 가치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많아요. 임차 수요도 워낙에 많기도 하고요. 양재동은 지금 가서 한번 임장활동을 해보시면 다른 강남구 지역에 비해서 개발할 곳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가보셨으면 꼭 좋겠고요. 하지만 개발할 곳이 많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건령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그런 연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평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변들을 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은 개발할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 업무타운들 많이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양재동은 한번 가보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선 도로망과 철도망들 잘 갖춰져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서초구와 강남구를 통틀어서 보시면 한 10개 노선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노선들이 정말 어마무시하죠. GTX 노선도 아직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신사, 위례선, 신분당선, 연장선 그 이외에도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10호선이 만들어진다면 또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강남으로 관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들도 보자면 많은 수요가 몰려야만 그 지역에 한정돼 있는 땅에 많은 수요가 몰려야만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 수요가 몰린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 많이 생성이 될 수 있는 유입 인구라든지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타운이 조성되는 내용들이 바로 양재동을 지금 현재 필두로 해서 주변에 여러 개의 권역으로 펼쳐져 있는 곳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영양강화를 통한 여러 가지 연구단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연구단지들이 조성이 된다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일반적인 직장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 본다면 특수적인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연봉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연봉 높은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몰려 살 수 있는 유동인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임차 수요는 당연히 풍부할 수가 있겠고요. 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에 걸려있는 체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주변에 인프라 시설들이 많이 구축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양재역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오다 보면 강남역이거든요. 제가 실제 양재에서 강남역까지 걸어봤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다면 걸어서 충분히 다닐 만한 거리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부지들이 아직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남아있죠. 로데치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 지능아파트 부지 등등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지들 종상향, 종상향 한다는 얘기는 땅값 올라간다는 얘기죠. 용종률 올라간다는 얘기는 땅값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높은 빌딩으로 구성을 하면서 상업적인 시설들, 일자리 시설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 뿐만이겠습니까? 땅값이 올라간다면 주변으로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런 지가의 상승 부분들도 충분히 양재동으로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열광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런 곳에 미리 선점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수요를 기다리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GTX A노선, 2019년도 연말이죠. 착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변에 A노선을 필두로 해서 정차하는 역들 가격대들을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만 기억하지 그 다음 세 번째 생겨날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B노선이 아니라 C노선이 두 번째로 생겨납니다. 그 다음으로 빠른 노선이고요. 위에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창동이라든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까지 내려간 노선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가 구성이 되면서 양재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강남에 몇 안 되는 트리플 역세권 중에 하나라는 거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강남에 몇 안 되는 GTX 노선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신부당선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성과 양재, 수서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는 물론 삼성과 같은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수준을 따라갈 것이라는 부분들은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재동, 특히 이렇게 GTX 노선이 정차하는 역 양재동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신분당선을 말씀드리지만 사실 1단계 그리고 2단계 구간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물론 3단계까지도 구성이 될 거지만 2단계가 구성이 되는, 완성되는 단계가 2026년도 정도 수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2026년도겠습니까? 용산의 국제업무직 라인들이 완성이 되는 시기와 맞물리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대형 업무타운들이 구성이 되는 곳과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용산 같은 경우에도 철도망이 사실 그렇게 잘 깔려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1호선과 4호선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은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구성되는 2026년도와 맞물려서 신분당선이 가지는 힘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2026년도에 가장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과 강남을 관통하면서 아래로는 판교까지 관통한 노선이 유일한 신분당선밖에 없기 때문에 신분당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부곡도로 옆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서초IC 옆에 있는 곳이 양재동이에요. 제가 경부곡도로 서울시장 후보분들이 많이 지금 공약을 내걸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죠. 이런 거 우리 삼성동 국제업무직 라인들 국제기업복합지구 개발 소식들 들려왔던 거 10여 년 전부터 들렸던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진행이 됐잖아요. 물론 기간적인 부분에서 10년이 걸렸지만 10년 정도 더 걸렸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부곡도로 라인들도 결과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부관선도로망 지하사업 서부관선도로 지하사업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부곡도로 지하사업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 된다는 얘기거든요. 된다면 굉장히 매머득급 개발 호자라는 거예요. 서초구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주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선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양재동은 또 이 말고도 여러 가지의 개발들 특히나 기업들이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개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복합적인 개발이 바로 양재동을 필두로 주변에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 업무 타운이 생긴다면 그만큼 거기에 맞도록 부동산의 가격도 충분히 상승한다는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서초구 양재동 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추천드립니다. 개발 여력 참 많고요. 위쪽은 강남, 아래쪽은 판교이기 때문에 수요도 기대가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투자 금액 볼게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지금 강남의 웬만한 지역들 한번 강남의 테헤란노라든지 봉은사로 9호선 라인들, 2호선 라인들 한번 가서 보신다면 지금 투룸이라고 하는 지역, 투룸이라고 하는 상품이나 1.5룸이라고 하는 상품들도 어찌 보면 이 금액을 넘어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양재동은 이렇게나 많은 개발과 무수히 많은 잠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5억 원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지금 전세가가 4억 5천에서 4억 6천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올해도 그런 전세난이 상당히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그리고 그래서 투자 금액은 현재 한 2, 3천만 원 정도면 사실 투자가 가능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 투자금은 한 2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도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실 투자 금액 2천만 원부터 소액 투자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기호선 역삼력 역세권에서 이번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이번엔 오피스텔로 볼까요? 여기는 하도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 보시고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은 어떨까요? 네, 사실 부동산 상품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계에서는 자산이라고 하는 1억,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워낙에 버블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상당히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금액으로 너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의 미래 가치와 앞으로 많이 어떤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지금 보시고 투자를 감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실거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남구 자체가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강남구의 1인 가구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5룸이나 2룸의 수요가 상당히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강남구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삼성동에서 바로 옆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여있는 지역에서 빠져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역삼동은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땅도 없어요. 물건도 없습니다. 별로. 그렇지만 교통편적으로 보자면 아래로는 2호선, 위로는 9호선 그리고 옆으로는 신분당선, 우측으로는 분당선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워낙에 또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 교통노선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나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분당선도 옆에 연장선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GTX 노선도 앞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신사위대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는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산업별트 라인들이 바로 테란노의 연구 IT 산업별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수요, 특히나 1인, 2인 가구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리고 좌우로, 그리고 위로, 그리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상권들을 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걸어서 슬리퍼 상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상업적인 시설들과 인프라 시설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발 중에서는 저는 이 GB 센터의 개발을 상당히 의미 있는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사실상 이게 지금 총 105층 정도 규모로 구성을 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50층 정도 규모로 해서 세계동으로 구성하는 부분들 이번에 계획안을 발표를 했었고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 정도에는 다시 재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부지는 인수가 되었고 그리고 작년 5월에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 어떻게 보면 착공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어떤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 아시죠?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와 얼마나 많은 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느냐 수요가 붙으면 분명히 충분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얼마나 붙느냐. 이 122만 명이에요. 제가 늘 한번 꼭 말씀드리거든요. 강남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 종사자 인구가 100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차 주비센터가 가지고 있는 발생시킬 수 있는 일자리 인구가 122만 명이에요. 강남구를 전체를 통틀어서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몰릴 수 있냐도 한 번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기료 복합지구 개발 소식은 잠시 운동장까지도 이어지는 개발 소식인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포츠 산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잠실이라든지 삼성동 라인으로 충분한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까지도 팝니다. 지상부가 너무 활용할 수 있는 땅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지하로까지도 팔 수 있는 그런 개발들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GTX다, KTX다, 신사 위대선이다 여러 가지의 광역철도망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그 아래로 버스 환승센터라든지 공공재, 상업시설, 인프라 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동 주변으로 땅값이, 지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부분 제가 바로 역삼동은 어디라고 했죠? 삼성동의 옆동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에 대한 수익을 또는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역삼동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수요를 기대해 보면서 역삼동에서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은요.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요? 지금 4억 6천에서 7천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나오는 신축이나 새집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4억에서 4억 천 정도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 금액을 가지면 역삼동도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오피스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약 110에서 120 정도 충분히 시세가 가능할 수 있겠고요. 대출을 활용해 보신다면 한 1억 7천에서 여유롭게 한 2억 정도 보유하신다면 수익률도 계대해 보실 수 있는 월세로 접근하셔도 좋을 만한 지역입니다.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1.5룸, 오피스텔이었고요.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1대1 무료 상담이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린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 보시고요. 오늘은 부동산계 넘버원 빈, 오승빈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선 팀장님의 간단한 소개부터 들어보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하던데 이런 통화량과 부동산의 연관성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대한민국의 3대의 민이 있죠. 원빈, 현빈, 승빈, 오승빈 팀장입니다. 그동안 단연간 부동산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도대체 부동산 가격은 왜 떨어지지 않고 오르기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저는 그동안 항상 단 한 가지 대답을 드리곤 했습니다. 바로 이 통화량이 급증을 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통화량이 부동산 가격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통화량.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량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보통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은행의 요구불예금, 적금, 펀드 이런 모든 총합계량을 통화량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고 소비 유발을 해서 침체된 경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화폐를 발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경기 방어와 신혼 경색을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요즘 가장 큰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연방에서도 2023년까지 기준금리 동결을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속적으로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므로 시중에 3천조가 넘는 금액이 돈이 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같은 공적 유동화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의 돈이 더욱더 풀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돈이 돌면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면 일단 인간은 근로로 얻은 소득 이외의 일정량을 반드시 교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소유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환의 매개수단이 화폐가 탄생이 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화폐는 공급이 제한적이고 희소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최초에 등장한 화폐 같은 경우는 71년 이전과 이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의 보유량과 연동의 자국의 화폐 가치를 산정하는 이전의 화폐를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거래하기가 불편해서 그리고 금이 화폐를 많이 이용하다가 세계대전이나 산업화의 파이가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돈의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71년 미국마저 영국에 이어 미국이 고정환율제, 근본이자를 폐지하게 되는데요. 근본이제 폐지를 계기로 달러를 마구마구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자산가격에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이 5천억의 화폐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은행이 꼭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지급 준비를 제외한 금액이 돌고 돌면 시장에는 5천억이라는 돈이 6조가 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통화량의 증가는 반드시 화폐가치가 하락이 돼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이 초래하게 되면 생활물가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의식주 중에서도 우리랑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국의 통화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는 괴를 같이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통화량을 기본 전제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1980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대략 15만 원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만 원이라고 산정했을 때 과자값은 50원이었던 과자값은 1,500원이 되었고 100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3천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강남아파트 값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음마아파트는 어쩔까요? 음마아파트 당시에는 평당가 68만 원, 7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분양가가 대략 2천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음마아파트가 20억이 넘었으니 100배가 넘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너무 거품이 껴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금값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화폐가치가 하락할 때 상승하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금의 변동량과 그 다음에 이것의 평균값을 대조해 봤을 때 아직 강남아파트는 고평가되지 않았다. 적정선의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품이 가지고 있는 공급의 특수성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공급이 무제한일 시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제한적이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요가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나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서울, 한양, 더군다나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 때는 한양을 차지한 나라가 그 나라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중심, 서울에 의한 수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절대로 이 수요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급이 서울 부동산에 거주하시는 공급분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강남 외에도 금천, 구로, 노원, 강북 같은 아파트도 10억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접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더군다나 입주 물량과 관계없이 꾸준히 전세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제 생각에는 전세라는 개념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전세보증금이 월세보증금이 되어 월세나 반전세 시장만 남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전세 수요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반드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가격이 오르기만 할 뿐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시장의 풀이 많은 유동화 자금이 상승된 가격을 꾸준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반 가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부동산 신조어도 생겼죠. 벼락거지, 패닉바인, 영끌, 많은 단어들이 생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 분하고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들의 자산 격차는 현저히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을 관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덜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절대 지금 아니면 내가 자가 보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지금 자가 보유를 하기 위해서 온갖 대출을 끌어모아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희소성, 부동산에서의 희소성은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좋은 입지, 예를 들면 서울 부동산, 그리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 부동산에서의 수요는 일자리에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 또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곳, 일자리와의 직주 근접성이 높은 곳, 이런 곳에 투자하는 곳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에 최대한 활용하시라 가만히 계시는 분들은 내년 내 자산의 일부가 휘발되는 것이고 증발되는 현금성 자산을 막기 위해서는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실물 자산에 투자하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내 자산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70년대 산업 건설 붐하고 그 다음 2000년대 초반 IT 붐으로 인해서 이 붐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증식시킨 어떤 부류분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이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내년 내 자산이 휘발되는 것이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시 없을 기계고 내 생존을 위해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전략이지 않을까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통화령과 부동산의 관계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왔습니다. 시장의 유동자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물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고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면서 공급이 부족한 부동산의 가치는 앞으로 쑥쑥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와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대1 무료 상담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역세권 실 거주와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노하우를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02에 3153에 2,668번 지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정보 체크 시간에는 어느 지역 보고 계실지 바로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팀장님과 가볼 지역 보시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볼텐데요. 2호선 구로 디지털단 지역 역세권에서 다중주택 통건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4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예상되네요. 우리가 임대를 주고 수익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중주택 통건물 찾아보겠습니다. 구로 쪽이라면 업무 단지가 많아서 이곳의 수요도 보시는 것 같은데 입제 조건부터 볼까요? 관악구 신림동, 신림동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저는 지방에서 상경한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가장 많이 집을 알아보는 곳이 신림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림동 같은 경우는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5개 행정구역의 결절지로 동쪽으로는 강남 업무지구, 서쪽으로는 구로 업무단지,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여의도 업무지구, 대단지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항상 꾸준히 수요가 있던 곳인데요. 기존에는 주로 2호선에 의지해서 직장을 다녀야 했는데 이런 신안산선 개통이나 신림선 같은 다수의 교통호재로 인해서 그동안 받았던 낙후된 이미지를 탈피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입지 조건부터 보고 왔습니다. 2호선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다중주택 통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교통호재도 있는 것 같고 여기를 보시는 개발 호재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 기대되는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교통호재로는 신안산선 개통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첫 삽을 뜨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19년 9월 대략 20년 만에 첫 삽을 떴고요. 24년 개통 이정인데 수도권, 서남북권 지역일 때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기존의 시흥시청에서 여의도까지는 53분에서 22분으로 단축, 한양대에서 여의도까지는 25분으로 단축이 되게 되면서 여의도 업무지구와의 직주 근접성이 향상되면서 지금 현재 제2의 분당선이라고 불리면서 GTX만큼이나 파급력이 굉장히 큰 교통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부관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있죠. 지금 동무관선도로, 경북고속도로 전부 다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8월 중공, 9월 운영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대략 10k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부관선도로가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와 지상,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서남부 외곽과 서울 도심에 교통망을 구축하고 교통 여건을 조금 더 개선시킨다는 아주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림봉천터널, 간략하게 신봉터널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긴 해서 남부순환도로와 위로는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어떻게 보면 정체되는 구간을 훼손하고 있었는데 해당 지역을 잇는 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략 5.5km 되는 구간으로서 신봉터널이 개통이 되게 되면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를 직접적으로 잇게 되면서 교통 여건이 더욱더 좋아진다. 그리고 구로와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림선, 경전철 개통 호재도 있는데요. 서울 지역에 지하철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대략 38%라고 합니다. 도보로는 10분 이상 걸리는 지역을 뜻하는데요. 서울시는 교통 취약 지역을 경전처리하는 건설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부담이 적은 경전철을 이용해서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승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옆에 서부선, 남곡선 많은 게 있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신림선은 여의도 색강역에서 관악구, 서울대역까지 12개역 7.7km 정도 되는 구간이고요. 서울 대부분의 지하철이 동서로 흐르고 있는 반면에 이런 신림선 같은 경전철은 틈새 지역을 메꿔주는 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북 방향에 그동안은 도로 교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지역인데 남북을 연결하는 신림선이 개통이 되면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고정적인 임차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죠. 쥐벨리, 구로동, 가산동, 가리봉동의 영문 이니셜을 딴 쥐벨리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인력도 많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세계 단지 60만 평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실리콘벨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1만 2천여 개 기업체의 약 16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향후 25만 명까지 증가를 예상을 하고요. 국내에서 가장 큰 연구단지와 국내 IT 산업의 메카로 인해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 유동인구가 많지 않으면 개발 사업은 굉장히 지지분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어떤 호재들, 개통, 좋은 호재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쥐벨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단지 업무 수요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고 길이 뚫리고 철도가 뚫리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도 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만나보는 통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건물주가 돼보려면 투자금액은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매매금액은 34억에서 35억을 예상을 하고요. 임대금액 14억에서 15억 4천만 원, 현재 28개 호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금액 7천에 월 900에서 910만 원을 예상합니다. 대출금액 또한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과 보유세를 상기하고도 대략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금액을 제2의 월급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실투자 금액이 3억 6천에서 5억 정도 되지밖에 않는 금액으로 서울 역세권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전세보증금 정도 되는 금액으로 내가 아파트에 거주를 한다, 전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산은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자산으로 또 계속 부를 증시시키고 있죠. 그런데 이 아파트 보증금과 같은 금액으로 서울 역세권의 땅을 소유하고 건물주가 되고 시세차익도 노리고 그 다음 제2의 월급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도 두 번째 월급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지금 수익형으로 나도 좀 수익을 창출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만나보는 통건물의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갈수록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50만 명이 넘는데 세대 수는 27만 가구가 됩니다. 미혼 여성의 가구 수 비율도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관악구만의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탄탄한 주거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입지는 좋은데 교통망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평가가 되어 있던 지역인데 이런 신안산선이나 신림선,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석 같은 각종 교통 호재에 따라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이 돼서 업무 지구와의 직주 근접성이 높아짐에 의해서 해당 지역의 가치가 더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동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지역은 사실 어떤 호재를 계획을 해도 굉장히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벨리 같은 여기 입주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현대나 넷마블이나 굉장히 대기업들이 입주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 들어서는 꾸준한 상주 인구 증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부분인데 수익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20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버는 것과 그 다음 2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버는 것은 수익률 차이가 10%가 100%가 되게 되는 겁니다. 향후 대출 규제의 화살이 이런 통건물 시장으로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건물주가 되는 것은 다시 없을, 마지막에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로 쪽에 있는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수요를 기대해 보면서 연락 많이 주실 것 같은데요. 스케일이 좀 있는 그런 건물인 만큼요. 저희가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공시 위험이 적은 역세권이나 입지가 굉장히 좋은 유동인과 많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방해 구조나 퀄리티가 좋아야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쉽게 쉽게 계약을 하겠죠. 이런 점들을 유의하시면서 알아보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만나보는 통건물이었고요. 일대일 무료 상담 다시 한번 보시죠. 역세권 실거주,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노하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일대일 무료 상담으로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오승빈 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승빈 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승빈 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계속해서 살짝 열려 있으니까요. 021-3153-2668번,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정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